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전복! 자연산 전복이에요 이게 한 마리에 7만원 이게 한 마리에 4만원 이것도 4만원 이거 5천원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 커요 진짜 커요 이거 두 개는 찜, 이건 회, 이건 버터구이 그리고 전복 내장소스, 참기름, 초장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옥미자믹스에 탄산수 초코미부터 쫄깃쫄깃 너무 두려워 딱 한 마리에 ыми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엄청 딱딱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못 먹다가 강릉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얇게 썰어먹을게요 과연 오늘은! 오이 오이 치즈 치즈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것도 엄청 커요. 버터구이. 버터구이. 깜짝놀소스 지진이 포스팅 바삭바삭 아새 밥 한걸만을 한걸로 먹는 사람은 김치 양념이 너무 찹쌀해요 무조건 먹으면 잘 어울린다고 해요 배달읕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럼 이제 매운 가슴이 매력적이였죠? 참깨 소시지 콜라 흡수, 바삭한 고추 뜨거운 고추 아깝게 먹어있다는 점은ren지 뭔가 불안한 고추가지고 제가 잔인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정말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식당에는 비쥬얼을 먹으면 너무 좋아서 매운은 깜짝이야 매운을 먹은 게 너무 좋아요 매운 맛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 식당에 식당은 더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기 전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고소한 한입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먹는 복숭아 치킨에 안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에 비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김초코맛 김초코맛 콜라 너무 매해서 김еок 이거 좋은 추uk 제가 patiently 구매한 verified 속은 퇴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었는데 저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먹었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네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어서 마지막! 마지막! 아하! 아하! 힘들었지만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먹으러 가게 되는거죠! 잘 먹었습니다! 뭔가 되게 허무한데요? 맛은 있었고 자연산 종목회는 진짜 엄청 딱딱해요! 이거 3개에서 15만원 주고 샀는데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 컨텐츠 삼아 한번 사봤는데 여러분들은 작은 전복 30개 드세요 살이 엄청 두껍고 통통할 뿐이지 맛은 그냥 전복 맛입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